코어가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아서 동작 진행 시에 몸통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또는 복부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동작입니다. 매트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동작을 만들어내는 큐잉 전략과 회원별 맞춤 티칭 전략을 배워보겠습니다. 호흡 마시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뒤통수부터 매트에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컬업합니다. 상체를 컬업했을 때에는 턱 끝이 흉골에 닿지 않도록 계란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틈을 만들어줍니다. 손끝을 멀리 밀어내어 어깨와 귀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상체를 컬업했을 때에는 허벅지 사이로 시선을 가져갑니다. 복부의 힘이 약한 분들은 허리가 뜨지 않도록 임프린트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척추를 하나하나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경추와 흉추의 굴곡을 유지하고 돌아옵니다.